2020년 9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미 신속히 이동하라 네.. 노숙장과 3층에서 마주쳤거든 3층에서 불이 켜져있냐? 불이 켜져있냐? 불 켜져있냐? 불 켜져있냐? 기다리지 마세요? 구매햄다 불 켜져있냐? 불 켜질냐? 불 켜져있냐? 불 켜 uważ 이랬지마 불 켜져있냐? 잠시 후에.. ㅅㅂ 깜짝이야.. 마이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사람 있어요? 혹시 사람 있습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빛은 좀 낮출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기 불이 들어오는거지? 갑자기 여기 불이 들어오는거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뭡니까 당신? 뭐에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저거.. 아따.. 건전지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또치.. 거기 뒤에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미쳐버리네 잠깐만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일단은 3층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그래야지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일단 망자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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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마이콜스 저 이번에 잡히면 안다듭니다 그냥 뭐야?! 누구야?! 방금 본 사람?! 카메라 따뜻히 돌리지마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라고 했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 카메라 최대한 올릴게 잠깐만 여기 원래 불 켜져 있지 않았었냐? 여기 원래 불 켜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뭐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해봐 누구야 당신? 어딨어? 당신 누구야? 어딨어? irty고 잡았다 잡았다 조금만 더 흔들어 봐 조금만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아.. 잠시만요.. 당신이 장난 그만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봐! 자신있어 와봐! 다시.. 자신.. 뭐야? 누구야? 누구야? 열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